오늘은 묵조 수행을 실제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음을 갖다가 어느정도 요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묵조라는 말이 필요없이 묵조 수행을 하고 있음을 자각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다보면 마음이 안이나 바깥의 어떤 사물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고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현전할 때가 있어요. 이걸 현전 일념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행 중에서는 이 현전 일념을 만들기 위해서 일념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화두를 든다든가 연불이나 강경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다 방편이고 실제 제대로 된 수행은 일미공적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현전 일념, 지금 법문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 자체로만 그대로 작연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원래인지 깨달은 사람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금기가 나린 사람들한테는 절을 시키고 경전을 잃게 하고 조력을 하게 하고 또 연불을 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 방법의 최종 목표는 일미공적이라는 거예요. 한 맛으로 안인과 바퀴 빈 상태였을 때 홀연히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체험을 해봐야 하는 건데 언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한 가지 상황을 가면 돼서 저는 그 자체로만 이미 살펴봐야 한 번 Stock in your thoughts 너는 있고, 그녀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녀는 이렇게 좋은oard,